따줄까? 아니 오빠 땄어 땄어 아 또 우재 또 뒤에 앉아가지고 저것도 지금 물 따줄게 아니 진짜 찝찹돼요 계속 찝찹? 찝찹 오빠 왜 이렇게 찝찹돼 진짜? 미안해 미안해 난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라서 찝찹대는 거 아니야 그래? 난 지금 너한테 친절하게 베풀다가도 봐봐 봐봐 오빠 이렇게 버벅거려 가짜니까 그래 가짜라서 그럴까? 그러니까 오빠 지금 여심 적용에 혈안이 돼있어 사람이 왜냐면 친구들은 다 여심 적용했는데 오빠가 못 듣고 아무래도 자격지심이 되게 좋은 거 같아 야 그거 혈맥을 딱 잡았다 그거 왜냐면은 우석씨 우석씨 지금 갔지? 그리고 제일 친한 김재영씨까지 이제 진짜 남주 역시도 이미 변우석 장기용 지금 뭐 여심 적용을 다 하고 있죠 근데 난 니네한테 이렇게 비난받아도 괜찮아? 난 니네 좋아하니까 난 오빠 비난한 적은 없긴 해 나는 동생들 잘 챙길 수 있습니다 의짓말 하고 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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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하하야 네 형 광규 형 계속 체크해라 광규 형 아 아직 안 들어가셨습니다 도네 윽 아 계속 체크해 ㅋ 야 계속 체크해 이